근데 니 한빛집쇼 봤어? 나 1회 봤어, 1회. 그리고 뒤에 넣어. 그때 이후로 별로 격리 스타일 아니라고 안 보더라고. 내 스타일 아니야. 야, 니 스타일은 뭔데? 니 스타일은 뭐야? 니 스타일, 니 스타일이야. 내 스타일 아니야? 아니, 저체! 이렇게 해주실 것! 그러니까! 그러니까! 아, 좋다! 아니, 좋아 좋아! 자, 돈 많아! 야, 야, 야! 야! 야, 야,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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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야! 아니, 돈 많으면 쳐보실니. 내가, 내가 뭐... 난 주병준이 제일 좋아! 난 주병준이 제일 좋아! 주병준! 야! 주병준 성향을 뺏어! 너는 눈을 해제해 봐! 진짜! 미치겠다!